반갑습니다. 방개콩입니다. 파사주 팝 9강 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플래닝 진행형이죠? 아유 색깔이 파란색으로 시작되네 자유플래닝 너는 계획하는 중이니 투 메이커 목적어예요 메이커 블러드 도네이션 혈액 기부 환열이라고 할까? 혈액 피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혈액을 기부하는 것을 계획 중이니 자 구리 멋지네 유일 동사원이요 너는 발견할 것이야 대척속사겠죠? 자 giving blood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요 단수 피를 준다는 것은 형용사 안전하고 1번 simple 단순하고 and 마지막 it은 뭐에요? 블러드 도네이션이죠 자 혈액 기부는 gives 주는데 생명을 준다 here is죠 단수에요 자 what 의문사 you can expect 조동사 동사원형까지 전체 절이 단수로 들어간거죠 명사절 간제부의문문 자 간제부의문문 이거 사실상 보호로 쓰인겁니다 here이랑 뭐 동격이에요 자 여기에 너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기대 자 when you align 자 when you align 네가 도착했을 때 volunteer 자원봉사자 자 자원봉사자가 will greet 할 것이에요 동사원형 반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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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반길 것이야 너를 자 그 다음 실제 주어는 자원봉사자가 들이 어 줄 것이야 그래서 will give죠 will 동사원형에 will 동사원형 2번 will give greet will give 자 너에게 줄 것인데 medical history form은 뭐냐면은 의학 기록 확인서 의학 의학 기록 확인서 이상하다 병력 의학적인 병력 기록 확인서를 줄 것이고 you will register 할 것이요 자 동사원형으로 등록 할 것인데 그래서 어법주의는 using 하면서 누가 너가 사용하면서 the same name 같은 이름 그 다음 date of birth 생일 자 그 다음은 사회 security 넘버로 하면은 주민등록 번호 자 주민등록번호를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안하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죠 자 each time 매번이에요 매번 자 누군지 너가 donate 할 때 기부 할 때마다 자 next 다음으로는 will check 할 것이요 너는 확인할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는데 너의 온도 자 blood pressure 혈압 그 다음에 맥박 까지 확인할 것이에요 자 그리고 actual 실제 자 기부는 takes 걸리다 뜻이죠 자 7에서 자 7에서 2 10분 까지 자 만약 너가 질문이 있다면 about the process 그 과정이란 말은 헌혈 과정 헌혈 과정 헌혈 과정에 질문 있으면 please ask 명령문이죠 제발 물어라 자 trained 과거분사에요 그러면 훈련되어진 저 professional 훈련된 전문 가들이 자 will be 있을 것이야 자 누구랑 be with you 너와 함께 every step 모든 단계죠 단계인데 of the way 가는 도중에 땡큐포 전치사 주의하시고 DING 명사로 썼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도와줘서 고마워요 자 To save the world 구사의 목적으로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거 숭고한 목적을 일부 몰칙학한 단체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했다고 고소당할까 봐서 말을 안하겠지만 으으으 가 있습니다 얘들이 군인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뭐죠 이거 점수 달라고 뭐 군인들을 억지로 시키는 거고 학생들은 자원봉사 점수 같은 거 하려고 헌혈한 거를 가지고 어 예전에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혈소판을 축출해서 약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헌혈한 거는 사람들 구하라고 사람들이 해줬더니 사익을 추구해갖고 엄청나게 커다란 빌딩 올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수증 고지서에다가 꼭 세금 내야 되는 것처럼 구라로 넣어갖고 이거 사람들 꼭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사기적인 방법을 써갖고 억지로 헌혈단체에 기부라든가 헌혈하게 만드는 단체의 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속올 필요 없고 헌혈은 진짜 고개한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하는 피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까지 잘 살펴야 되죠 선진시민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실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 어 어 어 어 어 어